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거중에 둥둥 높이 떠 우루사변을 살펴보니 서촉지척이오똥에 장마허구나 죽는 봄으로 올라가니 주작이 덤 넓고 상역도 하역도 오작교 바라보니 호초 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어기야 어허야 저어 가니 원포 귀범이 아니냐 수벽사명 나한테 일승청은 갑비레라 날아오는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입장이장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철파상에 왕래허니 석연천이 거의 놀아 회안봉을 넘어 황릉도 들어가 이십오 년 탄야월은 반주까지 시어 앉아 두견성을 하다 퍼고 봉황대 올라가니 공거대 고무 강자료 황학물을 올라가니 황학일거 불부밤 대군천지 공유유라 군놈을 지나여 주사 좀 들어가 공숙장가 돌이게라 다 매화을 두어 철파상에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계명산을 올라 장자방은 강도 덕고 남평산 올라가니 실성간이 빈어요 전체 지가를 지내어 장성을 지내어 갈석산을 넘어 현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가니 강당한 비경하고 정달문 내달아 정달문 지내어 동가를 들어가니 한순미르기 백이로라 요동 칠횡미를 숭숭히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영보탑 공군정 올라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한남산 아유 잘했어 잘하네 야 저거 했다 저거 기껏 먹는 호박집 같네 기대 이상냐 아니 기껏 먹는 호박집 잘했어 빨리 회장님 빨리 빗소리 깨끗이야 아니 그리고 아주 그냥 제일 제일 유명한거 불렀어 네 그래요 그래요 제일 어려운거 불렀어 제일 어려운거 불렀어